자, 지금부터 우리 모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또 지금까지 사용했던 모듈들은 이렇게 생겼죠. 보시는 것처럼 require라고 하고 os라고 하게 되면 이 os에 해당되는 모듈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os 같은 경우는 node.js에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었던 소위 built-in 모듈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npm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다른 사람이 만든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많이 했죠. 이제 이건 익숙하실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여러분이 모듈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이 이 os모듈처럼 모듈을 만들어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제가 이 시점에서 이 수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가져온 예제가 상당히 복잡해진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복잡해진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게 프로젝트가 복잡해졌을 때 그 복잡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코드를 잘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재사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듈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모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만든 코드를 정리정돈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모듈2.jsp라는 파일을 만들어주세요. 모듈2.js라는 파일을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function sum a b 이렇게 하고 return a 더하기 b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 있는 sum을 이렇게 하는 것도 똑같은 코드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 함수의 이름으로 sum을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실행을 시키려면 sum에다가 1,2를 하면 1과 2를 더한 결과는 3이니까 여기서 console.log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3이 나오겠죠. 한번 해볼게요. 자, node-module2.js 3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 예제를 조금만 더 복잡하게 해서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여러분들 이거 세 줄짜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한 천 줄짜리 아주 복잡한 코드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그런 코드가 모듈2.js라는 이 파일에 뭐 천 줄짜리 코드 같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천 줄짜리 코드가 뭐 한 열 개, 스무 개 있다고 하면 너무 복잡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정리정돈을 할 수 있냐면 모듈을 만드는 겁니다. 자, 저는 lib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만드세요. 그 다음에 lib이라는 디렉토리에다가 저는 sum.js라는 파일을 만들고요. 저기에 여기 있는 이 로직을 제가 여기 있는 함수 부분 있죠? 굉장히 복잡한 거다라고 여러분들 가정해주세요. 그리고 이 sum을 sum.js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require를 통해서 lib 디렉토리에 있는 sum.js 생략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 실행을 했을 때 아까와 똑같이 동작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즉, 여기 있는 require라고 하는 이것이 이 코드가 제가 선택한 저 코드가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 함수가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 번째로는 lib 밑에 있는 sum.js를 불러오는 이 코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부름을 당하는 sum.js에서 모듈이라고 하는 그 객체의 익스포츠라고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require가 뭘로 치환되냐면 이 node.js에서 약속되어 있는 모듈점 익스포츠의 값인 이 함수로 치환되도록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 결과로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 이 익스포츠의 값인 function이 여기에 마치 원래 있었던 것처럼 평가가 돼서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sum.js 안에 function underbar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ab return a b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익스포츠 안의 function으로 return 값을 underbar sum a b 라고 하고 실행을 시켜볼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실행이 되죠. 왜냐하면 이 익스포츠의 값인 이 function은 sum이라고 하는 sum.js에 있는 이 함수를 실행을 시켜서 그 결과를 return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있는 underbar sum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sum.js 안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모듈 모듈 2.js 에서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숨겨져 있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sum.js라는 이 모듈의 입장에서는 이 모듈을 가져다 쓰는 사용자 사용자 가져다 쓰는 사용자의 코드 우리의 예제에서는 모듈2.js죠. 저 모듈2.js에게 노출하고자 하는 제공하고자 하는 그 것을 모듈.expose라고 하는 약속되어 있는 이 객체의 값수를 이렇게 주게 되면 익스포츠가 되어 있는 이 값에 해당되는 로직만이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접점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조금 유식하게 얘기해서 인터페이스라고도 하죠. 예. 아무튼 모듈.expose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만 더 복잡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